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02장 묵상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봉 9장 6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죄 사는 것과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 즉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하는 것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쉬울까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힘들 것입니다. 바로 즉석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느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어떻게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가게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죄를 사는 권능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인 사건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죄 용서받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유하심을 늘 생각하며 주님의 극렬하심을 따라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성부님께 빕니다 신랑 친구 두 사람 하나 되는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소서 성자님께 빕니다. 성자님께 빕니다. 이 두 사람 더 우선 서로 위해 성리며 한길 가게 하소서 성리며 한길 가게 하소서 세상에서 살구만 행복하게 하시고 하늘나라까지도 함께 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